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 백어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지 와우렛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강했던 AY와 로봇은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 확실히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가 요즘은 좀 핫한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가면 될까요? 우선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정확히 보면 9월 22일 날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HBM 반도체가 랠리를 펼쳤으니까 약 두 달 정도 상승을 했던 거고 우리가 10월달, 10월 23일 날 로봇조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AI 이전도 마찬가지로 그때 바닥이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주가적인 추이를 본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은 낙폭가대에 대한 순환이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과정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로봇조와 AI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실 때 매번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 이렇게 조금밖에 흑자가 안 나는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갔냐, 고평가 아니냐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두 번째 메가 트렌드의 포인트는 우리가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이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편의성과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시대적 흐름이 메가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고 봐야 되고 실적이라는 것은 결국 후행성이라는 거죠. 실적까지 동반됐을 때는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난 다음이다라는 것을 좀 더 보시면서 보시면서 과거 2017년도 3월 15일 날 테슬라가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으로 매장을 만들었고 3월 17일 날 테슬라 청담 매장이 그때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테슬라가 몇 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2차전지가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이나 AI도 메가 트렌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술적 혁신은 시장의 메가 트렌드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는 로봇과 AI주인데요. AI부터 먼저 좀 살펴보죠. 오늘도 AI주 관련주 강세인데 며칠간은 온디바이스 하드웨어 쪽이 강세였다면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얘기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지금 갤럭시 S24를 AI폰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엑시노스에 대한 성능으로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시장은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오면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성형 AI라는 것은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AI가 음성에 대한 부분 자체를 듣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해석을 해준다든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자막이 자동으로 적힌다든지 또는 유튜브에 대한 영상을 요약을 해준다든지 쇼츠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다 생성형 AI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런 생성형 AI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오늘 주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셀바스 A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인데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의료 AI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재평가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스트소프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트소프트가 현재 주가적인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앨런이라는 AI 비서의 어플을 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등록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을 한 사람만이 이제 챗봇처럼 이용을 하는 형태인데 이런 이제 챗봇이 이제 한국형 챗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온피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교통에 대한 AI를 입혀서 우리가 이제 차량에 대한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마음 AI가 좀 안 가서 8월에 삼성과 현대 엔지니어링 쪽이 마음 AI 신사옥을 방문해서 삼성과 관련주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는 로봇 곤미정보다는 실물 곤미정이 훨씬 더 낫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조금 더 거래량도 있고 또 이제 주식 수도 있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AI주들보다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마음 AI 같은 경우에 충분한 기술적인 부분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재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AI주들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로봇은 오늘 또 오르면서 11거래일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에코 프로 머티와 함께 11월에 수급을 거의 다 가져가는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로봇 좀 한번 보죠. 네, 뭐 지금 현재 두산 오브틱스 같은 경우에 현대차 공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저희가 이제 전일 이슈가 바로 이 로봇주 안에서 대기업과 관련된 로봇주들이었는데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대부분 다 또다시 재평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로봇주를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로봇주는 현재 시장에서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직도 포트폴리오에 로봇주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로봇주를 하나 담아놓으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 이제 삼성 SDS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에서 AI라든지 또는 새로운 공장 자동화에 대한 사업을 한 다음에 포스코 DX가 각광받는 것처럼 삼성 그룹에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를 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삼성 SDS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기업이 엠로라는 기업인데 이 엠로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 또 엠로라는 기업이거든요. 현재 이 엠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조종폭을 보였던 과정들이었는데 지금에 대한 흐름만을 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 흐름 이뿐만이 아니라 V1TEC 같은 기업도 현대차와 관련된 기업이니까 반드시 또 보셔야 되는 전략이고요.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쿠팡 많이 쓰시는데 그 쿠팡에 보시면 아침에 이제 로켓 배송이 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코닉 오토메이션의 소팅봇이라고 하는 물류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로봇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물류가 확장된다는 전제 하에 본다면 이런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도 좀 더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우리 토큰 증권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뭐 STO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보면 우리가 STO라는 것과 NFT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NFT라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형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무용자산을 유용화시키는 작업이 NFT라면 이 유용화되어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함께 지분을 나눠가지겠다는 것이 ST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미술 작품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저작권은 NFT에 등록이 되는 거고 대신에 그것을 나누는 개념 자체가 바로 ST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과 서울옥션 이 두 가지 기업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서울옥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이라든지 또는 공예품들, 자기 같은 종류들을 우리가 실제로 거래를 합니다. 과거 이중섭 화가의 소그림도 여기서 47억에 낙찰됐던 것도 바로 이 서울옥션에서 진행했던 그런 경매였고 그런 우리가 작품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STO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동에 대한 가치로 주식처럼 나눠가질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본다면 서울옥션 같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투자가 상당히 줄면서 주가가 크게 신저가를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의 상승은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에스코넥 AS 빠르게 하고 넘어갈까요? 네, 에스코넥이 시장이 알려져 있는 이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부분에 대한 부속 부품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총선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게 보면 자회사가 캐리어넷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가 보면 일자리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에스코넥 같은 경우 유의 없이 올라가는 상승은 반드시 눈여겨보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도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제 로봇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 우리가 카메라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린다. 이 기업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퓨론티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센심 카메라를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퓨론티어라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미국 내 소비 회복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지금 자리에 공유한다면 신고가를 봐야겠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퓨론티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